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새벽 예레미야 31장의 본문으로 여호와의 복 오늘 하루도 이 여와의 복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추구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시원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여호와의 복 즉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양떼와 소떼를 그리고 그들의 심령을 물된 동상 같이 기쁘게 하리라 그리고 여기 보면 또 1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복으로 여와의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오늘 하루도 사람의 복과 세상의 복이 아니라 여와의 복으로 한 날도 만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바벨론의 포로 중에 있는 그들을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시원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그들이 와서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높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복되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존경한 자리에 높이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쁨을 주고 권심이 없게 하고 너의 심령을 물된 동상 갖게 하고 세상 사람들의 복은 소유하는 것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뭘 많이 갖고 소유하는 복 뭘 가져야만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진정한 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은 소유하는 복이 아니라 마음의 복입니다 심령의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많이 가졌다고 생각할까요? 부족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래 우리는 가져보지 않아서 몰라요 그렇죠? 응? 사람이 소유하면 아 내가 많이 가졌구나 생각할까요? 부족하다고 생각할까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유의 기쁨은 우리에게 늘 더 부족하고 더 부족한 것 잠깐은 기쁘죠 뭘 가졌으면 늘 그것은 또 갈증을 낳고 갈증을 낳습니다 마음이 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누리는 건 마음이에요 세상을 다 가져도 슬프면 슬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 하나도 없어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 나에게 주셨다고 믿으면 기쁜 거죠 우리는 꼭 어디 있는 땅을 어디 있는 산을 꼭 내 이름으로 꼭 등기를 해야만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가다 여러분 꺼예요 그냥 처음부터 거기 몇 번지만 여러분께 안 하고 이 세상 천지 만물이 다 여러분 꺼예요 저도 산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기 설악산도 있고 지리산도 있고 그냥 가세요 괜찮아요 내가 가서 이렇게 관리하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저는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나라에서 다 관리를 해줘요 여러분도 그냥 가세요 괜찮아요 앞에 가서 제 이름 얘기하고 다들 갈 수 있어요 그게 가면요 꼭 내 이름으로 해놔야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그래서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 빌려 쓰는 거예요 50년씩 이렇게 빌려서 나라에서 빌려주지 우리나라처럼 개인이 막 자기 거라고 주장을 이 땅이 어떻게 개인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원리가 달라요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고통이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여러분 그거 다 지고 가실 거예요 갈 때 다 두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생을 거기에 메어가지고 내가 가진 게 몇 평이다 몇 평이다 그게 우리 일생을 맡기고 그게 그냥 우리 삶을 다 소진하고 살아가는 일생을 그저 평수 넓히다가 끝나는 건데 우리가 좀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다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는 어떤 은혜보다도 늘 마음의 복과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문서 4장 23절 우리 한번 크게 합독합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메 우리는 땅을 지켜야 될 게 아니라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금고를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켜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에 화병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조금 더 고급스럽게 조금 더 표현하면 모든 병이 스트레스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암이 왜 걸리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크게 고장이 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다 마음 때문에 그렇대요 마음 때문에 그렇대요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근심이 떠나가기를 추구합니다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찬송가만 불러서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찬송가가 있답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자 자문서 15장 13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메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이 진리를 뭐라 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마음은 그냥 그냥 두고 늘 여기만 바르니까 그게 뭐가 빛이 나갔어요 펄 이렇게 기름기 있는 걸 발라봐야 표정이 어두운데 바르면 뭐해? 표정이 어두운데 발라야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마음이 근신되면 심령이 상하게 하느니라 날마다 때마다 마음이 즐거움으로 여러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기를 추건합니다 겉을 뭘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심령이 즐겁고 심령이 복되면 얼굴이 빛이 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웠기를 축복하고 모든 근심이 떠나가기를 추건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도 우리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음의 복을 누리는 자가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어떤 복을 주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이 없게 하신다 하나님의 복은 마음의 복이다 심령의 복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시느냐 근심이 없게 하십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국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그들이 와서 여호와의 복을 누리라 내가 그들을 다시 구원하여서 이제 그들이 여호와의 복을 누리라 그 여호와의 복은 뭐냐 너희가 이제는 근심이 없다 너희의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여화로 말미암아 물된 동산 같았어 아멘 근심이 떠나가고 주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추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모든 근심을 이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누구나 세상은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라보며 멀리예요 그러니까 문제만 바라보며 문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호를 바라보면 언제나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 있습니다 뭘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러니까 문제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보기를 문제만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근심을 이기게 하기를 추구하고요 여화의 기뻄이 물된 동산 같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 여화가 우리 심령에 복을 주면 기뻄을 얻게 하십니다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뻄을 얻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뻄을 주면 그 기뻄이 더 크고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근심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은 날 때부터 근심이오 죽을 때까지 근심이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왜 근심이 있느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꾸 무슨 문제를 매듭 짓고 살겠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자꾸 어떤 허상 오아시스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자꾸만 사람들이 우리가 허상을 심어줘요 이럴 것입니다 이럴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허상이죠 이번 고비만 지나가면 이번 어류만 지나가면 다시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오아시스입니다 그건 인생은 사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는 인간이 일생을 따라갈 때에 108가지의 번뇌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은 108가지는 안되잖아요 이거죠? 그래도 왜 또 많아요? 모르는 게 뭐 서너가지밖에 안되죠? 그래서 세어보려고 또 이렇게 인생은 우리가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이기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근심이 있는 거 인정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근심보다 기쁨을 더 많이 주면 기쁜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꾸만 근심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근심은 근심이지만 하나님이 기뻄을 더 많이 주면 기쁘게 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뻄을 얻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근심으로만 우리가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오늘 한날도 하나님이 기뻄을 구하시고요 하나님이 기뻄을 더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으면 근심은 이기고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막 기뻐하는 사람들 붙들고 얘기해 보세요 그들에게도 다 의리움이 있고 근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 근심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크니까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인생은 누가 행복하느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도 여러분 행복을 주지 않아요 잘 정리하세요 오늘 내가 살아야 될 현실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지 행복하게 사시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 이름으로 대고 다녀오시라고 그냥 저는 전국에 땅이 있으면 미안해요 죄송해요 몰랐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자인 줄 알아요 전국에 땅이 있고요 그 땅을 다 나라에서 관리해 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끔 갈 때마다 수고하신다고 그분들 음료수 하나 정도 사주면 충분해요 여러분 세상에 뭘 세금을 내기를 하나 내가 아이고 정말 얼마나 저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준 줄 몰라요 저는 땅 때문에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요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내가 저는 정말입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내가 땅 때문에 세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아멘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근심으로부터 기뻄을 얻게 할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뻄으로 충만하기를 추구합니다 세 번째 만족하게 하십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사도 바울도 빌리포스에 보면 내가 일체의 모든 것에 자족하는 비계를 알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원리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을 채워야만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의 욕심 아무도 채울 죄가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아무도 채우지 못합니다 채워서 만족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족해 하는 하나님이 만족해 하는 우리는 마음은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면 행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심령의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만족하고 만족하고 만족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계를 누리기로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오늘 한 날도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왜 두 번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최고의 날입니다 오래오래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기억할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